수달가족의 저녁시간 어린 녀석 두마리와 어미 가족이 함께라면 항상 즐겁고 행복하다 어둠이 내리면 모델만의 세상이 시작된다 저녁시간을 즐긴다 풀밭에서 장난을 치고 영역을 확인하고 흔적을 남기고 그들은 사냥에 나선다 어둠이 내리면 그들은 자유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들은 야생이다 오늘도 야생의 현적을 찾았어 그들을 찾았다 그리고 반가운 그들만의 숨소리를 보고 나의 보금자리로 이동한다 어둠이 내리면 그들만의 속 잘못된다 그가 없는 곳으로е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